자 본문 들어갑니다. 1과죠. beginning 시작하기죠. new school year 새학년을 시작하기 새학년을 시작하는 것은 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자 앞에 주어가 되는 자리 내 주어가 시작하는 것은 자 주어가 되는 품사는 반드시 명사가 되어야 되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려면 ing나 to를 붙이면 동명사와 투병사의 명사중용법에서 명사로 바뀌죠. 그래서 정답은 beginning to begin 둘 다 정답이 되구요. 해석이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라 것은이라고 써가죠. 투병사나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두번째 정답은 is죠.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 자 우리 본문은 beginning이죠. 투병사는 주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투병사 주어는 보통 진주어로 보내고 가주어를 쓰니까 보통은 동명사와 주어로 많이 나오죠. 동명사 주어인 경우 단수 취급한다. 됐죠? 많은 학생들 우리 가끔씩 선택문제에 또는 밑줄에 틀린 거 고르시오에 나오기 때문에 쉽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much 다음에는 단수 명사죠. many 다음에는 복수 명사죠. students가 복수니까 many가 정답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get up to a good start가 순조로운 출발을 하다. 이거를 start of right. 잘 출발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start of right. 특별한 의미는 없고 표현은 그대로 챙겨주세요. get up to a good start. 순조로운. 좋은 출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teen todays라는 잡지가 ask 물어봤습니다. 라큰 97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동격이죠. 같은. 인기 있는 웹툰 아티스트인데요. 인기 있는 popular가 인기 있는이죠. popular는 인구가 많은 뜻이죠. 그냥 혼동어입니다. spelling piece에서 써커스 내는. 인기 있는 웹툰 아티스트인 라큰 97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물어봤습니다. a에게 p를 물어봤을 때 ask a for b를 씁니다. for. 그래서 for가 정답이 되고요. let's think about things.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들인데 바꾸기에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동사가 나오죠. 동사가 나오니까 이는 주격관계대명사죠. 주어가 뒤에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선행사 사물이죠. 그래서 who가 아니고 there. 물론 위치로 바꿨어도 되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누가 주어라고 그랬죠. 선행사가 주어라고 그랬죠. 선행사와 같아서 주어를 없앴던 거니까 주어가 복수죠. 그래서 아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꾸기에 어려운 어려운이죠. 어려운 어려운은 hard죠. hard 어려운 hard은 완전히 다른 뜻이죠. hard은 뭐니? 거의 뭐 뭐 않는 이런 뜻이죠. 완전히 다른 다르고요. hard은 우리 어려운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니? 어려운 어려운 힘든 유사음이죠. 그 다음에 단단한 딱딱한 그 다음에 열심히 이런 의미 있죠. hard의 의미를 가지고 같은 거 다른 거 고르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의미를 좀 챙겨 두시고 바꾸기에 어려운 자 to change는 어려운 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네요. 형용사 수식하면 부사죠. 품사가 그래서 to change가 부사적 용법입니다. 바꾸기에 어려운 또는 바꾸기에 쉬운 역시 마찬가지로 뭐 뭐 하기에 부사적 용법 형사를 수식하죠. 이걸 우리가 모기 판결 조정할 때 정도 뭐 뭐 할 정도로 뭐 뭐 하기에 정도 용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형사를 수식하니까 부사 이렇게 이해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5호 병렬인데 나머지는 다 선택이 됐죠. 그러면 싹 지울게요. 싹 지우고 5호 병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호 병렬을 봅니다. 5호가 너무 and the boat 5호가 너무 생략된 걸 찾아야 되는데 자 바꾸기에 어려운 어떤 것 바꾸기에 쉬운 어떤 것 그럼 어디까지가 병렬이냐면 is부터 is부터 is hard 바꾸기에 어려운 그리고 is easy 바꾸기에 쉬운 이렇죠. 비동사 다음에 보호자리에 형용사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is가 답입니다. 비담에 형용사 보호죠. 형용사 달때 이게 보호자리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형사보호가 정답이 되겠고 자 TF 문제는 밑에 정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이어서 계속합니다. 자 바꾸기에 어려운 것들 당신의 mess이 엉망인 형용사 와의 부는 형태 생기시고 지저분한 방 여러분 지저분한 방을 치웁니다 할 땐 clean up it clean it up인데 동대부라고 외워죠. 대명사가 항상 어디에 와야 된다? 중간에 와야 된다. 중요한 건 이거죠. 대명사가 끝에 오면 틀린다. 대명사는 중요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표현은 문장 첨가 끝에 두는 게 원칙입니다. 대명사는 명사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끝에 두지 않아요. 명사는 끝에 오든 중간에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clean up it clean it up 정답은 대명사는 중간에 와야 되니까 두 번째가 정답이 돼야 되고 밑에는 이거 좀 지워줘야 되네요. clean up 명사일 때는 이렇게 끝에 와도 되고 이것도 지우고 수정이 다 안 돼 있는 이거죠. 이렇게 중간에 와야 되니까 clean your room up 이래도 맞는 편이라고요. 명사는 앞에 오든 뒤 오든 상관이 없다. 대명사일 때만 문장 중간에 오도록 신경 쓰면 되죠. 그 다음 여러분은 bring 가져옵니다. 새로운 물건을 가져옵니다. stop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이걸 불가사 명사라고 하죠. 셀 수 없는 명사라서 s에서 붙이면 안 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stop 우리 본문에 information이란 단어도 나와요. 가산불가사 명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교과서 내용이니까 챙겨둡니다. stop과 information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역시 여기도 s가 붙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둘 다 셀 수 없는 명사다. stop information 정보와 물건 둘 다 s 붙으면 띵은 물건인데 똑같이 s를 붙였죠.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방 안으로 새로운 물건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방은 got get again 또다시 어떻게 된다 엉망이 된다 지저버려진다 get 형용사에서 앞에서 우리 살짝 봤나 이런 거 형용사하게 되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메시가 정답이 됩니다. 연결사 항상 챙겨두라고 했습니다. 항상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방은 자 이 문장은 무조건 나오는 문장이죠. 무조건 어떤 식으로도 나옵니다. 내 방보다도 훨씬 더 깨끗합니다. 자 보다도 더 멈할 때 우리 비교급된 첫 번째 기본적인 것부터 보죠. 비교급된이죠. 보다도 더 멈한 보다도 더 멈한 비교급된 그래서 클리너 된 뭐보다 내 방보다 마이룸이죠. 내 방보다도 네 방이 훨씬 더 깨끗해. 마이룸을 한 단어로 하면 나의 것 즉 나의 방이라는 뜻이죠. 나의 방 나의 것 비교 대상이 앞에서 방을 너의 방을 얘기했으니까 너의 방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되고 너의 방과 나의 방을 비교해야 되죠. 미가 아니라 마이룸이 답이고 마이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방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이죠. 비교급 강조 원급을 강조하면 very clean에서 very인데 클린업 비교급이 되면 very가 비교급을 꾸며줄 수 없고 much가 꾸며주죠. 밑에 보면 empath이 있죠. 뒤에는 even이 나옵니다. even much far elastil far 대신에 by far 학교에서 by far 라고 적어주셨네요. even much by far far elastil 비교급 나와서 훨씬 더 맘한 비교급 강조 empath 기억해 두시고 very가 절대 안된다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이네요. 역시 tf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족은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있죠. there is there 라는 주어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했죠. summer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ease가 답이고요. 여러분 가족 안에 누군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몰고 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미치게 몰고 가다. 그러면 여러분을 미치게 몰고 가는 가족 속에 누군가가 있다죠. 선행사는 뭐니? 동사 나오니까 주격관계대명사네. 주격관계대명사네. 선행사는 여러분을 미치게 몰고 가는 이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인데 이 주어가 누구와 같아서? 선행사와 같아서. 여러분을 미치게 몰고 가는 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죠. summer입니다. summer이 선행사네. 그렇죠? 선행사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summer이고요. summer은 우리가 아까 단수 취급했죠. summer은 there is의 주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선행사가 좋으니까 summer이 주어가 되겠네. summer은 단수 취급하니까 drive is s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 crazy crazily 이건 아까 킨목적어 형용사 구문이 교과서 본문 외지문에서 잡을게 봤었는데 이거죠. 오형식 동사 나오고 목적어 목적보호 나오는 구조 있죠. 목적보호를 목적보호하게 동사하다 할 때 목적보호를 목적보호하게 동사하다. 이 보호자리는 뭐를 쓰면 안 되니 부사 쓰면 안 되고 뭐를 써야 되죠. 형사 써야 되죠. 뭐 뭐 하게 해석은 부사 같지만 부사 쓰면 안 되죠. 이게 오형식 동사입니다. 몰고가다. 누구를 너를 목적어 너를 어떤 상태로 미친 상태로 너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목적교포 보호자리니까 부사는 안 되고 형용사가 정답이 됩니다. 선행사 사람이니까 역시 후를 적어야 되겠죠. 오늘 가볍게 되고 TF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것을 그것도는 그것도 여전히 멤버야. 여러분 가족이 멤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 명사들 접속사댓과 관계대문사댓 구별 이번 시험에 유력한 문제입니다. 명사들 접속사댓 관계대문사댓 구별 명사들 접속사댓은 관계대문사가 아니니까 앞에 선행사가 오지 않아요. 관계대문사가 아니니까 D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즉 관계대문사댓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선행사가 와야 되고 관계대문사는 D의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해준 역할을 하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즉 주어나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관계대문사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관계대문사는 원래 해석해주지 않고 이렇게 뭐뭐 하는 선행사 물론 어떤 선행사인데 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었는데 명사들 접사댓은 뭐뭐 한다고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습니까?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무슨 자리니? 뭐뭐라는 것을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접속사대 이때 대해석은 목적어 자리에 생략 가능합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접속사 명사들 접속사대 에서는 또 생략 가능하다. 또 앞에서 한번 봤던 것 같죠? 그러면 D는 완전한 문장이고 그 또는 그녀가 여전히 여러분 가족의 멤버이다. 완전한 문장이죠.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들 접속사대 이댓은 뭐뭐를 기억하세요. 뭐뭐를 뒤에 통째로 을을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댓 역시 생략 가능하죠. 여러분 단지 함께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서로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돌보다는 케어포입니다. 케어포 돌보다 케어포 같은 게 테이크를 쓰면 테이크 케어 오브죠. 룩을 쓰면 룩 애프터입니다. 전체 다 달라지죠? 이렇게 하나는 포고 하나는 오브고 하나는 애프터입니다. 테이크 케어 오브 룩 애프터 케어포 자 그 다음에 앤드 병렬인데 병렬은 공통부모 찾아야 되죠. 어디까지가 공통부모냐면 여기까지네. 여기까지가 공통부모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투 플러스 동사원형 그리고 여러분은 투 플러스 동사원형 돌보아야 합니다. 서로서로 돌보다 즉 서로서로 아껴야 합니다. 됐죠? 선생님 명단에는 여러분의 이름법입니다. 여러분이 늦는다면 그리고 애일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선생님은 여러분 이름을 명단 위에 둘 거예요. 자 이프는 뭐지? 우리 때 조건의 부자들 웬니봄 할 때 이프가 한다면으로 해석되는 부자들에서 미래 쓰면 안되고 현재로 써야 된다 라고 했고 이 기차공식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죠. 우리 때 조건 부사절 현재 미래 이랬고요. 짠짠 뿌뿌 기차 모양 기차공식이었죠. 때 웬 조건 대표가 웬이프였죠. 윌은 미래죠. 미래는 윌을 썼고 이렇게 엑스페이었습니다. 때 조건의 부사절일 때 웬이프 다음에 웬이니 할 때 이프가 한다면으로 윌을 쓰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였죠. 다시 넘어와서 이프가 한다면으로 윌을 쓰지 않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오는 병렬이죠. 병렬은 공통부문을 찾아야 되는데 유가 공통부문이에요. 유아 니가 넣는다면 유 도낫 비헤브 니가 에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유다 하면은 삼인증 단수가 아니니까 두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기 콤마 끝나죠. 여기 이프절이잖아. 치우고 다시 볼게. 중요하니까 치우고 쏙 치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자 보면 이프절은 이렇게 여기서 끝나죠. 이프절에서 위를 쓰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프절 끝나고 새로운 뒤에 주절이 나오잖아. 새로운 절이 나오면 여기는 위를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위를 안되는 게 아니라 앞에 미래의 의미되 위를 안된다. 이건 약속을 한 거니까 이렇게 적으시고 뒤에는 위를 써도 됩니다. 이프 다음에 뒤에 위를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완전히 별개죠. 별개. 이프절에서 위를 나오면 안된다고. 됐죠. 여러분은 TF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쉽게 목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쉽게 바꾸다. 동사수식이죠. 명사수식하지 않으면 다 부사입니다. B와 D 사이 Between A and B 이 정도는 아시죠? B와 D 사이에 C가 있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Birth와 Death 사이의 선택이다. 가볍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두 페이지가 더 남았네요.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꾼다면 그것들을 여러분의 언더팬츠 바꾸기 쉬운 거죠. 매일매일 갈아입는다면 바꾼다면 언더팬츠가 복수니까 대암으로 받아야 되고 이프가 우리 때조건의 부자절에서 위를 쓰지 않는데 콤마 까지 이프절입니다. 뒤에는 위를 써도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엄마는 말하지 않을 거야. 101번 그러니까 여러 번 100번 이상이니까 여러 번 여러분이 횟수를 나타날 때는 Times S 붙습니다. 횟수 나타날 때는 이렇게 복수 가능하죠. 시간 나타날 때는 타임이 복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처럼 들리나요? 사운드나 사운드 라이크 둘 다처럼 들리던데 사운드다면 형용사죠. 사운드 라이크 라이크가 전체사니까 전명구에서 사운드 라이크 하면 명사구입니다. 이거 짠짠짠 어머어머 짜잔 휴지통 비우기 모든 문서를 비우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량이 이렇게 차있는지 몰랐네. 사운드 라이크 다음에 명사 나오고 사운드 다음에 형용사 나옵니다. 명사처럼 들리다. 형사처럼 들리다. 뒤에 스트레인지가 형용사죠. 형용사. 당연히 정답은 스트레인지가 되네. 사운드 스트레인지 형용사처럼 들리다. 형용사하게 들리다. 우리 이영식 감각동사 기억하시죠? 이영식 동사입니다. smell, taste, sound, feel, look, seem, appear. 부사는 안 돼. 형용사. 이영식 감각동사는 형용사를 보호를 가진다. 그래서 이 형용사가 남아야 정답이 되고요.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완벽한 수의 친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뭐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뭐 한다고 선행사가 없죠. 뒤에 주어, 동사, 목적, 완전한 문장이죠. 이럴 때 쓰는 문이 명사절, 접속사, 됐입니다. 목적어 자리죠. 뭐뭐를 생각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 됐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생략 가능한 건, 됐이고 이때 됐은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명사절, 접속사, 됐이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한다면 역시 이프전에 음일 안 되고 하지만 연결사가 중요한데 이과에서는 하와이브가 가장 중요하네요. 그쵸? 하지만 그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와이브 챙겨두시고 하지만 그 목록에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더한다면 여러분은 자 콤마 다음이죠. 이프절이 아니니까 미리 써도 됩니다. 느낄 거야. 전부다도 훨씬 더 좋게 느낄 거야. 덴 앞이 더. 덴 앞이니까 비교급 써야 되니까 better를 써야 되고요. 굿의 비교급이 better죠. 그 다음에 feel 아, feel까지는 끝났고 훨씬 더 좋게 느낄 것이다. 훨씬 자, 비교급 강조는 empath죠. 앞에서 했으니까 가볍게만 봅니다. even much follow still에서 even이죠. even. 물론 much far, unless still 또는 by far 대신 쓸 수가 있죠. 베리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마지막이죠. 마지막. your mind. 여러분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처음에 생각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을. 어느 정도는 어가 이게 어원 하나니까 another다면 단수명사가 와야 되고 other다면 상대적으로 복수명사옵니다. other다면 단수어는 예외는 있습니다. 비교급된 any other 단수명사는 예외가 있는데 그건 구문으로 따로 외우면 되고요. 원칙은 other 복수명사 another 단수명사 이렇게 외웁니다. thing이 단수명사죠. 그래서 정답은 another가 되겠네요. that's okay. 괜찮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 떼떼떼로만 해서 뜻이 많았죠. 그 중에 뭐 뭐 처럼의 의미라는 거 뭐 뭐 처럼 구별해 둡니다. 뭐 뭐 처럼 미추친의 같은 의미를 고르시하면 뭐 뭐 처럼에서 말이 되는 게 있나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마음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명령문인의 동사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focus on concentrate on 어디어디 집중하다 같은 말이죠. 어떤 것들인데 바꾸기에 쉬운 것들 앞에서 했던 것들이죠. 바꾸기에 쉬운 것들 things가 폭추죠. 자, 광기대문사담의 동사는 선행사가 좋으니까 아였고요. 했던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세요. 오늘을 만들려고 어제보다도 더 좋게 비교급이 나오니까 뒤에는 된이 나와요. 비교급은 어제보다도 더 좋게 오늘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자, try죠. try는 인지와 투부정사 둘 다 오는데 인지는 시험삼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을 시험삼아 해보다고 트라이투는 쉽지 않은 일이죠. 하려고 노력하답니다.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죠. 투메이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끝났네. 올해 다섯 가지 계획 우리는 200명의 Teen Today 리더들에게 물어봤고요. 올해 계획이 뭐냐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로운 친구 사귀기 더 많은 책을 읽기 더 좋은 그레이드는 점수입니다. 점수 어디갔죠? 성적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온라인에서 더 적은 시간을 보내기 더 유용한 기술을 배우기 기타 등등등 자, 우리 모호는 매니와 머치의 비교급이 모호죠. 모호 모스트입니다. 많은 더 많은 가장 많은 여기서 모호는 뒤에 복수가 복수죠. 그래서 매니의 비교급이 됩니다. 머치가 아니라 문법 설명으로 물어볼 때 이런 함정을 팔 수 있어서 한번 보고 갑니다. 그 다음 better는 good과 well의 비교급이에요. good, well, better, best 입니다. 자, 이때 짠 더 난 성적 명사를 꾸미죠. 형사니까 이때는 good의 비교급이에요. well의 비교급이 아니라 better는 good과 well 둘 다 비교급이에요. 여기서는 good의 비교급은 little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little less list 죠. 그럼 less 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가 되죠. 그래서 2, 3, 4번을 두고 원급 형태가 원급 형태로 알맞게 연결한 것은 many good little이 정답입니다. 그죠? 이렇게 좀 신박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보시고 여기까지는 일과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